골아니 골아니 니가 잘 쏠까 내 버귀가 쐴까 해볼래? 얘기하실래요 여러분? 난 버귀에 걸겠습니다 버귀 살리고 문 안 열렸는데 저기있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세요 적당히 바람이 시원해 많이 먹었나? 별로 못먹네 여기 내가 먹었으면 되지 고생했다 내내내내내내내 아 천천히 소념기를 주면은 곤란한데 B라면 AR 쓰고 싶은데 어 내 앰프 어딨더라? 전집이었나? 전집이었나? 앰프 어디 있었는데? 오오? 송기가 두 개 됐으? 송기가 두 개 됐어 선물 가방 됐으? 구상 됐으? 아야 나 이거 끝나고 저거 코멘트 하면서 라면 끓일거에요 여러분 결심했어요 어 에잉? 333데스?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정답을 알려줘 여러분들이라면 이거 미니일사를 버릴 각입니까? 그 어떤 스트리먼과 BJ분께서 재미로 들고다닌다고 젠고팔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아 이거 에반데 아 미니 개좋은데 진짜 미니 소음기 소음기 때문에 그러지 소음기 때문에 미니일로 쓸랬는데 소음기 쓰지 말까? 그냥 소음기 쓰지 말까? 소음기 버릴까? 그냥 두개나 있는데 소음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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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 이치 근데 또 시청자분들이 카오퍼를 어느정도 좋아하셔가지고 고 고민된나 고민될 돌았네 갖다 버려 이거 아 버려 버려 방금 깨달았어 아이 갖다 버려 됐어 나의 마음을 정했다 소원기는 개불 쏟아먹을 소리가 보이나 안 맞나? 안 맞나? 어 뛰어갔나? 잠시만 어 제대로 못봤는데 뛰어가셨나? 어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어 반가워요 나이스도 믿듀 앤 유 뭐야 먹을게 없잖아 이거 나오는데 앗 아 맞다 내가 깼지? 미안 아 뭐네? 일단 소원기 한개는 들고 있을게 혹시 나 그로저 나올지도 모르니까 한개는 버리고 안 가요 나와봐요 나와봐요 좀 잡게 와 직접 탄 안 먹어지네 반가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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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이 왜쓰는지 보여줘 이거 미쳤다니까 민이 진짜 이거 거의 도라이총이 민이 이래도 안쓰실겁니까 민이 여러분 오 오 뭐야 미니가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 안쓰는거는 말이안돼 쓰야돼 네 꼭 필요없어 그로저 나눈거 아니면 필요없어 얘가 이쪽을 봤거든요 여기 쓸지도 몰라요 뭐야 아 그래 내가 이거 찾아왔어 그럼 진짜 이걸 원했어 내가 원하는걸 다 들고 있었어 계세요? 내가 자분해랑 내가 자분해를 다시 겨누신거 같은데 팔별 찾으러 다녔거든요 아니 저정도머리는 0점 안 맞춰도 그냥 맞췌요 여러분 제가 지금 0점 10점 아닙니까 여러분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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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 10점 아니겠습니까 방금 솔직히 여기 피가 빨리 나는거 같냐 느낌 탓인가 빨리 나이겠는데 자연스러웠잖아 이거 3차 아닌가 이래 아빴나 자기자미 局 열렸네 아 벌써 21명이라고? 아 핵냄새 너무 나는 데 이거 고고 사람이야? 이따 불어주냐 자기장을? 뭐야 저 위에 버기는 또 아아 어떡하라고 내 보고 뭔데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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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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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도 들어왔고 거기 한 대 가고 배 옆에 하나 여기로 갔어 이거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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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자기 자리 왜 이러면 또 나 뭐 죄 지음? 저기 뛰어간다 골아니 골아니 니가 잘 쏠까 내 버귀가 쐴까 해볼래? 얘기하시죠 여러분? 난 버귀에 걸겠습니다 아하 허기 살리구 강남자 이거 쌓아서 뭐하겠나? 우와 이거 뭐야 자리 어디잡아야 돼 이거 미쳤구만 이거 휘어지면 안되겠다 뭐 이따 걸어줘 이걸 자기장 실화야? 자기장 실화 뭐야 이거 시체여? 시체네 앞에 시체여스 볼게 앞에 시체여스 볼게 아 소원기 필요없음 나 많음 버리고 왔음 그래서 여기 호노일 할 때가 아니에요 주위를 살펴야 하나 주위를 살펴야 하나 잠깐만 주위를 살펴야 하나 지금 지옥으로 온거임 올라오지 않나? 주위를 살펴야 하나 야 따개비 하나 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한 번 더 하하하 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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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개비 따개비 다 나와 나오셔야죠 우리 따개비 친구들 아플텐데 이제 굉장히 니가나 잡고 나도 너 잡고 니가나 잡고 나도 너 잡고 따개비 따개비 친구들 없나? 3명 남았는데 아니 따개비 있을거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아플텀 일부러가 최소한 있을텐데 이쪽도 뭐 저기 안 보이지? 뭐야 이거 어 지렁이에요? 삶만 먹자 아 야 자기장 죽으면 어떡해 나 왔다 개비 백방 물에 있어요 아 100% 물이야 이거 물 아니면 있을 데가 없어요 아 100% 물을 넣어서 이 새끼 이거 어디 또 짱박해가지고 이게 쾅 막 다 빠삭불랑 응? 그라믄 안 돼? 막 숨어있어 그러고 있으면 안 돼? 힘들게 쳐다놨네 와... 아 누구셨죠? 이 판 1등 해달라고 하셨던 분 약속 지켰습니다